반면 당진에선 공장시설 개선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올해 말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당진시는 2017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본부 등 사업장 22곳과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협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당진제철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1만 7천여 톤으로 3년 전보다 18%, 당진화력본부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42% 감소했습니다. 시는 저감시설 교체와 저유황탄 도입 등 공장시설 개선을 통해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당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1종 22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의 99%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본부가 1종 배출의 9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